그래서 제가 한가지 여러분한테 퀴즈를 내드렸었죠 지금 동작을 시키면 요렇게 클론은 가만히 있고 원본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요걸 서로 바꿔주라고 말씀드렸었죠 해보셨나요? 그들이랑 바꾸고 보셨나요? 그리고 잡아먹는 것도 좀 별로 만나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클론하고는 그래서 요걸 바꾸는 과정 그러니까 원본과 클론 에이커를 바꾸는 거에요 간단합니다 코스도 먼저 스택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얘는 필요없이 날려버리고 위에 머리부분 머리부분 만 when i start as clone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바꿔주고 밑에도 마찬가지 cell livers to three 여기서 얘는 지워버리고 when i start as clone 하고 cell livers to three 얘는 클론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얘는 원본한테로 가야 될 거에요 그죠? 그리고 원본 오리지널이 해야될 역할과 그리고 뭐에요? 클론이 해야될 역할을 바꿔주는 겁니다 구분하는 거에요 그래서 when clicked 얘는 원본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원본이 아니라 오리지널이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얘는 또 hide 해야 될 거 아니에요? hide 오리지널은 hide 하고 그리고 이제 클론 들만 동작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요렇게 했을 때요 간단하죠? 머리꼭지만 하나씩 바꿔준 거에요 다에요 그죠? 머리꼭지만 두개 바꿔주고 코드 위치만 한 두 문장 정도만 수정을 했습니다 그죠? 요 내용은 퀴즈 앤셜 여기다 넣어뒀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초간단합니다 볼까요? 클릭하니까 마구 돌아다니고 있어요 클론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얘네들을 만나서 클론 짠! 똑같죠? 아 보이시나요? 제대로 못보셨을 수도 있겠군요 다시 보겠습니다 둘 다 사라졌죠? 그리고 3초 뒤에 어디슨과 둘이 딱 나타났죠? 요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여기서 본 팩맨 10, 23번 내용은 이게 거의 뭐 1시간, 2시간 분량이었는데 실제 제가 코드한 거는 1, 2분으로 끝나버리죠 그죠? 이게 프로그래밍의 가장 중요한 원칙 Don't repeat yourself 입니다